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조금 엉뚱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실리콘밸리를 넘어설 것인가. 제가 실리콘밸리에 빠져서 이런 행사까지 기획을 했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사실 좀 몰랐는데요. 맨 마지막에 화두를 던져보기 위한 그런 걸로 그냥 제 생각 자체를 이렇게 공유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강의 테크 리더십을 가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면 이런 테크 트렌드를 만들고 주도하는 곳이 실리콘밸리고 이런 테크 리더십에서는 여태까지 어디에도 이런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공룡 혁신 기업들이 가득한 생태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혁신 기업들, 넷플릭스라든지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혁신은 끝났어. 새로운 게 나오겠어 할 때도 계속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제가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살면서 보니까 그 진짜 원동력은 저는 VC라고 생각을 해요. 망할 것 같은 우리 같은 생각으로 하면 야 저게 어떻게 돼. 도대체 저런데 미쳤어. 왜 저런 돈을 저런데다 꽂아줘. 그런 회사에다가 돈을 몇백억 몇천억 심지어는 조단위까지 꽂아주는 그런 자본가들이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고 이런 VC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런 강력한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저런 자본가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엑싯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직원 5, 60명밖에 되지 않는 왓츠앱 같은 전혀 매출도 없는 저런 회사에다가 거의 19조, 20조를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딜이 벌어지는 곳이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곳은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다녀보면서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이었는데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실리콘밸리 비슷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작은 나라죠. 이스라엘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데 부러워합니다. 너네 삼성, LG, 현대차 같은 큰 회사가 있잖아. 우린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저는 옛날에는 상상도 안 했어요. 중국이 혁신적인 국가가 돼? 중국이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어? 제가 특히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그때 2008년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가보고 중국을 한동안 이렇게 가보지도 않고 미국에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때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구글이 두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이 이렇게 철수할 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 헌화처럼 이렇게 꽃을 갖다 놓은 건데 제가 했던 생각이 이거예요. 구글조차 막는 나라에서 무슨 혁신이 나올 수가 있겠어. 저런 서방의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모두 다 만리장성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열을 하고 막고 그러는데 저기서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런 게 나오고 국제적인 이런 교류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나라에서 저런 게 어떻게 나오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나왔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중국의 IT가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BAT가 그 실리콘밸리,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만큼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요. 뭐 여기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다 막고 베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한 100개 정도가 있다. 100여 개가 있다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가 되는 65개 정도가 중국의 유니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별별 새로운 아이디어의 이런 다양한 사업 모델 그냥 외국 걸 베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산업, 지역 확장형, 해외모델 카피, 중국식 비즈 모델 등 다양한 영업에서 활발한 창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이스라엘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다양성이 있는 인재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중국, 그 인구가 많은 중국의 인재 토종 인재들과 해외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는 그런 인재들이 어우러지면서 만인 창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다 들어가고 중국에서 또 그런 벤처 캐피탈이 생기면서 자금 조달 환경에서는 미국을 이제 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싯이 돼야 그런 게 되는데 똑같이 미국처럼 뭐 100배, 200배 뭐 이 정도의 그런 큰 대박을 내는 그런 활발한 M&A와 IPO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국같이 보면 이런 다양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그런 환경 자체를 더 중국은 극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일부러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도록 놔두고 규제를 하지를 않죠. 일부러 방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 일장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새로운 신산업이 이렇게 클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국내 기업이 크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렇게 규제를 만들고 해서 정리해버리면서 이렇게 딱 만들어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스타트업 영웅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국민적인 그런 영웅들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 의사나 변호사가 된 것보다 이제는 창업가가 되는 게 훨씬 낫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실리콘밸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실리콘밸리만한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실용적인 혁신이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의 신사대발명이라고 중국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국식의 그런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이 고속철자 인터넷 쇼핑 알리페이 공유자전거가 뭐가 그렇게 새로운 혁신이야 원래 다 있었던 건데 라고 해서 중국 애들 역시 허풍이 심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냐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대일로라고 하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온 학생들한테 중국 북경 외국어 대학교에서 설문을 했어요. 중국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것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꼽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전에는 있는 거지만 중국에 들어와서 훨씬 실용적으로 잘 발전을 하면서 뭐랄까 다 갖고 가고 싶은 중국에서 배우고 싶은 그런 게 됐다라는 거죠. 일단 인터넷 쇼핑을 볼게요.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런 온라인 쇼핑 기업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제는 알리바바도 그에 못지않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리바바의 시총도 한 500조 정도가 되는 그런 회사인데다가 광군제 때 파는 그런 물량이라든지 매출 같은 게 이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아마존의 매출 이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그 벽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미 중국에서도 이런 빠른 배송, 무인상점, 신유통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혁신들 신선식품을 하는 이런 오프라인을 오프라인 이런 매장 같은 거를 알리바바가 만들어서 보면 30분 이내에 다 이렇게 배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 공유자전거 유럽에서부터 다 있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공유자전거 자체를 이런 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GPS로 연결을 해서 모바일 QR코드로 해서 쉽게 자전거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중국인들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인프라가 이렇게 됐고요. 저 두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받은 걸 보면 저 노란 자전거 오퍼가 약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고 모바일크가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고 수백 개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저 두 회사가 살아남았고 두 회사가 또 합병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게 돼? 저런 미친 거 아니야? 저런 돈을 어떻게 투자해?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바일 페이에서도 봤을 때도 보면 미국은 사실 애플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보급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저도 저게 나왔을 때 아주 혁신적이고 사람들이 쓸 줄 알았는데 쉽게 안 바뀌어요. 카드를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테크놀로지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QR코드를 보면 스캔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NFC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옛날식 스마트폰이라도 뭐든지 쓸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플랫폼이 된 거죠. 심지어는 제가 상하에 가서 보니까 지하철을 탈 때도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탈 수 있게 되고 알리페이로 저걸 타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정도로 중국인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인테그레이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사기 쉬워지고 지갑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제가 상하이를 며칠 동안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갑이 굉장히 예전보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지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원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변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고속철 다른 나라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저는 이게 중국의 속도 특히 인프라를 만드는 데서의 속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2008년도에 고속철을 깔기 시작해서 6년 만에 연장선으로 해서 세계 최고가 됐죠. 총 연장이 2만 5천 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전까지 세계 1위가 일본의 신칸센인데 아마 2천 6백 킬로 정도가 됐을 거예요. 거의 그 10배가 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깔았는데 그거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리고 고속철이 되게 싸요. 한국 KTX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킬로당 요금이 우리의 절반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도시와 도시를 갖다가 단축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지방 도시까지 저걸 다 깔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의 거리를 단축시키면서 지방에서도 다양한 창업과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거죠. 교류를 촉진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VC가 고속철은 중국의 지방 유니콘 스타트업 탄생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사업에서 중국이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인공지능 대국으로서의 야심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이걸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천혜의 그런 환경이 있죠.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 개인 프라이버시 데이터 이런 거에 솔직히 둔감하고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게 이 센스 타임하고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이 스타트업 만들어진 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은 이 스타트업에 안면 인식을 분석하는 그런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 지난해 각각 거의 5천억씩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당수의 이런 자금이 중국 정부의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이버가 네이버 랩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재작년에 그걸 천명을 했을 때 3년 동안에 걸쳐서 120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에서는 일개 스타트업들이 이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포니 AI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보면 만들어진 지 한 1년여가 됐는데 한 1,200억 정도를 작년에 펀딩을 했고요. 또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징치라고 해서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시리즈 A로 900억을 펀딩을 하는 걸 봤습니다. 거의 실리콘밸리하고 비슷한 레벨로 그걸 하고요. 그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AI 투자 규모가 이미 미국의 그것을 넘어섰다는 게 이게 CB인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중국이 앞서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한 건데요. 대충 비교를 해봐도 금액도 거의 비슷해진 데다가 제가 좀 놀란 것은 여기 보면 엑시스 숫자가 이미 미국보다 중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VC 엑시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본 투자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요. 엑시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M&A고요. 이게 IPO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이런 생태계의 이런 순환 자체가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중국 잡지를 보면서 얘네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느꼈는데 일단 창업 입국,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가져온다. 그리고 북경의 이런 사진인데 친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스모그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이 EV, 친환경자를 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의료혁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하고 그리고 세상은 자율주행차 세상으로 바뀐다는 걸 확실히 하고 그 선봉에 바이두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 공유자동차, 우버 같은 DD추싱을 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하이 사람들이 3년 사이에 DD추싱 같은 서비스를 3배를 쓰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메이투안이라는 회사가 DD추싱의 아성에 해서 상해에서 그걸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전기차 회사들이 나오는데 테슬라 같은 회사가 한 60개가 되고 그런 회사 중에서 1조씩 이렇게 펀딩을 받은 회사가 몇 개씩 있을 정도로 새로운 회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목이 뭐냐 하면 전 세계인이 중국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샤오미라든지 오포, 비보, 화웨이 같은 게 삼성 같은 애플을 꺾고 거의 다 쓰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중국이 인공지능 행진을 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조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트럼프는 굉장히 아마존을 싫어합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런 전통산업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지금 관세를 매기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두 나라의 테크에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행사를 해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